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집 강이 그리고 여기 지금 닭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닭도 태어난지 한달이 조금 더 지났고 걔도 태어난지 한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걔 어렸을때부터 같이 이렇게 친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오늘 닭과 합사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보자 알았지? 응? 들어가보자 저희집 강이를 닭장에 지금 같이 놔놨습니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들이 도망가시네요 강이도 지금 얼떨떨하고 조금 더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강이는 제가 있는대로 오네요 무서운가봐 무섭냐? 한번 친하게 지내봐 아이고 빨리 빠져나올라고 아이고 너무 무서워 강아 나오고 싶어? 무서워? 아이고 그렇게 나오고 싶어? 무서워? 아이고 너무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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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싶어서 하하하하 지금 닭도 무서워하고 있고 우리 광이도 무서워하고 있고 둘 다 서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이 광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닭도 나름대로 또 무서워하고 서로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싶어? 거기가 너무 무서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친숙해지겠죠?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계속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네요. 안달이네요. 아이che нуже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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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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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